한국과 일본이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최종 타결했죠. 타결된 데 대해 미국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표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실 위안부 피해자에게는 돈보다 명예회복이 우선인데 하지만 합의문에는 법적 배상 표현이 빠져 있죠. 즉 법적 배상에 따른 지원이 아니라 기금 형태의 지원인데 이 때문에 누리꾼들은 고작 10억 엔의 위안부 문제를 종식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역시 위안부 피해 국가인 중국은 한국에만 사죄, 보상한 일본 정부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위안부 문제는 최종 타결됐는데 관련 중국어 기사 보고 가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뜻일까요? 한日, 한국과 일본을 읽었죠? 외안부, 위안부, 원티, 문제, 중, 마침내, 조이, 두드리다, 띵인, 음을 정하다. 붙여서 조이 띵인, 두드려서 음을 정하다. 즉, 최후 결정짓다 라는 뜻이 됩니다. 뒤에 보시면 붙여서 한일 위안부 문제 마침내 최종 타결 아베, 사과와 반성표 해 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에서 주이 띵인 비유의 표현이 나왔는데 많이 쓰는 사자성어로 이 주이 띵인 이 주이 띵인 단번에 결정짓다 라는 뜻이 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겠죠? 위안부 문제가 최종 타결되고 이제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이전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과연 이 소녀상이 이전이 될지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인지 궁금하네요. 뉴스로 알아보는 오늘의 중국어였습니다.